그게 정말이야? 내가 방금 이 귀로 직접 듣고 왔어. 야, 이 형국 회장이 쿠키는 아니라고 찼나 봐. 그건 다행이지, 안 그래? 왜, 안 좋아? 엄마, 쿠키 언니가 문제가 아니야. 회장님, 돌아가신 사모님 못 있나 봐. 그래봐야 죽은 사람 아니야. 죽은 사람은 절대 산 사람 못 이겨. 니가 이겼다, 니가. 그래. 왜? 하... 다 잊고 예전처럼 씩씩하고 즐겁게 살아줘. 새 사람도 만나고. 하... 영희야. 그래야... 내가 마음 편이 갈 것 같아. 약속해. 약속할게. 약속해. 영희야. 약속해. 여보. 제니. 세찬이. 세종이 엄마. 잘 가. 우리 걱정은 말고.